창세기 16장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후반부분에서요. 왜 아브라함이 4대가 지나야 400년이 지나야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창세기 15장에서요.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fourth generation, 4세대가 지나서 Your descendants, 너의 후손들은 We'll come back here,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For the sin, 왜냐하면 For the sin of Amorites, Amorite 족속의 죄가요. Has not yet reached, is full measure.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에서 Amorite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morite 족속들의 죄가 이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줄 정도로 아직 죄가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지방에서 당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400년 후에 Amorite 족속의 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악해서요. 이제 그들을 드디어 땅에서 쫓아내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으면 설명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w Sarai 사레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had born him no children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낳지도 못했습니다. but 그러나 she had an egyptian maid servant 그러나 그녀는요. 일트 여종이 있었습니다. named hagar hagar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레는요. 여전히 아들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어가는 때에도요. so she said to Abram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maid servant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abram agreed to what Sarai said so 그래서요. she said to Abram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lord 주님께서요. has kept me from living children 내게 출산을 하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keep me from ing 해서 뭐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출산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계속 지켜보고 출산할 것을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요. sleep with my maid servant 그래서 나의 여종과 같이 동침을 하세요. perhaps 그렇게 되면요.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저는 그녀를 통해서요. 저는 그녀를 통해서요. 가족을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아브라함 agreed to 아브라함 동의했습니다. what Sarai said Sarai가 한 이야기를 동의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시면 불명히 사례가요.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아이를 낳아라. 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대를 잊겠다라고 불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간 지났고 Sarai의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간 지났고 아브라함의 아이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10년간 지났고 아브라함이 10년간 지났고 사례의 아이입니다. 사라의 그의 아내는요. 테이크 이집티언 메이드 서번트. 그녀의 이집트 여종 하가를 취해서요. 그리고요. 게이브 허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투어 허즈벤 아브라함에게 투 비 히스 와이프. 그의 아내가 돼도. 그래서 사라가 애굽 여종을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가나안에서 10년동안 거주한 이후에요. 그래서 사라가 간접적으로 허락을 한 겁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함께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녀는요.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when she knew. 그녀가 알게 된 이후에. she was pregnant.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요. she began to despise her. 그녀는요. 그 여종은요. 그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트레스.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갈의 잘못도 보이네요. 이제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라이 said to Abraham, you are responsible for the wrong I am suffering. I put my servant in your arms. and now that she knows she is pregnant, she despises me.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then, who are you? 사라이 said to Abraham. 자,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responsible for the wrong. 자, 당신은 잘못이,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for the wrong I am suffering. 내가 겪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요.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에게요.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I put my servant in your arms.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아내를, 저의 여종을 맡기셨습니다. and, 그리고요. now that, 지금요. she knows. 그녀는요. she is pregnant. 자,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she despises me. 그녀는요. 절 무시하고 없이냐고요. may the lord, 주님께서요. judge between you and me. 당신과 나를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해서 당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제가 여종을 맡겼는데 여종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해서 이제 여종이 나를 무시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당신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겠죠. 자, 너의 여종은요. is in your hands. 너의 손에 있다. 자, 네가 관리를 해라.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do with her. 자, 그녀와 무언가를 해거나 whatever you think about 네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일을 그러니까 네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그녀와 함께 좀 해봐라. then, 그 이후에요. Sarai mistreated Hagar. 사례는요. Hagar을 잘못 대접했습니다. 사과를 멸시하고 혼냈습니다. so, 그래서요. she freed from her. 그녀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제 반대로 됐네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내로서 입장이 아니라요. 이제 다시 사례의 여종 그러니까 사례의 여종으로서 입장이 변하니까 이제 사례가 다시 하가 하가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돌고 돌죠.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near a spring in the desert. It was a spring that is beside the road to shore. 자, 또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가요. found Hagar 하가를 발견했습니다. Near a spring in the desert. 사막의 샘에서요. It was the spring 이것은 샘이었습니다. That is inside the road to 술. 자, 술로 가는 술로 가는 길에 있던 샘이었습니다. So, and he said 그래서요.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가 하가라 서번 of 사례 자, 사례의 여종아 where have you come from? 자, 어디서 네가 왔고 and 그리고요. where are you 공? 대체 어디를 가려느냐? I'm running away. 저는 도망하는 중이에요. from my mistress Sarai 저의 주인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she answered. 그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told her go back to your mistress and submit to her then who the angel of the lord told her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go back to your mistress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거라 and 그리고요 submit to her 그녀를 따르거라 그녀를 존중을 하거라 해서 천사가요 하가를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다시 사례에게 보냅니다. The angel added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I will so increase your descendants 나는 너의 후손들을 늘릴 것이다. That 그래서요 They will be too numerous to count 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갈은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스마엘은요 이제 이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람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요 하갈에 대해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The angel of the lord also said to her You are now with child and you will have a son You shall name him 이스마엘 For the lord has heard of your misery The angel of the lord 주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He will be a wild donkey of a man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one and everyone's hand against him and he will live in hostility toward all his brothers He will be a wild donkey of a man 자 그는 사람의 사람 사이에 있는 야생 망아지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망아지 이미 어떻죠? 망아지는 마구 뛰어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은 망아지처럼 될 것이다. His hand 그의 손은요 will be against everyone 모든 사람의 대항을 하게 될 것이다. 되게 폭력적인 모습이죠. 망아지가 모든 사람의 대항을 하는 망아지의 모습 and 그리고요 everyone's hand 모든 사람의 손들은요 against him 그에게 대해서 대항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당연히 싫어하게 되죠. 마음껏 날뛰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and 그리고요 he will live in hostility toward all his brothers 그는 그의 모든 형제 중에서 적대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해서 자 나중에 후에 이제 이슬람의 후손이 되는 이슬람의 이슬람의 선조가 되는 이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요? she gave this name to the lord who spoke to her you are the god who sees me for she said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she gave his name to the lord 그녀는요 주님께 그녀의 그녀의 이름을 말하고요 who spoke to her 자 그리고요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the god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who sees me 나를 보고 있는 for she said 그녀가 이야기했습니다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 have now seen 나는 배웠습니다 the one 그를요 who sees me 나를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 장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하나님을요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why the well has called 비어라세이로이 그 셈이요 부엘라해로이다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it is still here 이것은 여전이요 between 카드엘시 and 버레드 자 카드엘스와 베레스 사이에서 존재하는 셈입니다 하갈 bore abram a son and abram gave the name ishmael to the son she had born so 그래서요 하갈 bore abram a son 하갈은요 abram에게 아이를 낳아줬습니다 and 그리고요 she gave the name israel to the son she had born 자 그녀의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요 이스마일하고 붙여줬습니다 자 하느님의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요 아 이스마일하고 이름을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abram abram was 86 years old when hagal bore him ishmael abram abram은요 was 86 years old 자 86세였습니다 when hagal bore him ishmael 하갈이요 이스마일을 낳아줬을 때요 86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스마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일은 이스마일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험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례가요 abram에게 내 여종 하갈을 데려가서 아이를 낳게 하세요 했는데 정작 아이를 낳으니까요 둘 사이가 관계가 좋지가 않아서요 결국은 하갈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쫓겨난 이후에 천사를 만나게 돼서 그 천사가요 이제 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일에가 짓고 이스마일은요 이 땅에서 번창을 하겠고 하지만은 모든 형제들과 적대적인 운명을 가지게 된 망아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미리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6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ha 안되세요 자 이스마일은요 이리 이리